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읽기입니다. 오늘은 성장읽기 최초로 인터뷰 컨텐츠, 저자와의 만남을 한번 마련해 봤는데요. 요즘 새해를 맞이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결심을 하셨을 겁니다. 결심을 하셔서 더 나은 삶을 살아야지, 더 멋진 삶을 살아야지 이런 결심을 하셨을 텐데 오늘은 그 좋은 삶을 더 만들어줄, 더 나은 삶을 만들어줄 습관 전문가님을 모시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습관의 완성을 쓰신 이범용 작가님,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아, 네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습관의 완성을 쓴 저자 이범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저자님은 대한민국 보통사람 500명을 데리고 습관 프로젝트를 하셨죠? 이렇게 경험을 많이 하시고 또 이런 경험을 토대로 SBS 스페셜에도 나와서 습관에 대해서 인터뷰를 많이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까지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삶을 바꿀 만한 작은 습관을 만드는 방법, 좋은 습관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이제 아침 일찍 굉장히 일찍 일어나거든요. 저도 이제 한, 지금 저도 유튜브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매일에. 그래서 인증샷을 이제 찍고 사명서를 이제 읽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아침 일어나서 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한 631차인가? 네, 그게 됐습니다. 2년이 됐네요. 네, 그렇죠. 기록을 한 게 2년이고 이제 그 전부터는 하고 있었는데 이거 유튜브로 이제 기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평상시 그러면 몇 시에 일어나시는 거예요? 저 2시 반에 일어납니다. 2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운동하고 이제 갔다 와서 이제 유튜브 찍고 이렇게 하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뭐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사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정말 좋다는 거 알겠어요. 저 담임님도 공감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간을 만든다는 게 핵심 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성장을 매일매일 어제보다 제가 좀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러니까 제일 큰 그 핵심 포인트인데 그 시간이 저는 이제 아침 새벽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침에 일어나는 거를 목표로 삼고 이제 계속 해오고 있죠. 제가 실제로 이제 명함을 받았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 S사를 다니시면서 책까지 썼다는 거는 정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저도 뭐 책을 써봐서 알지만 보통 사람들이 책을 쓰는 거 자체가 어려운데 정말 대기업을 다니면서 책까지 쓴다는 거는 정말 보통의 노력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지금도 솔직히 제가 습관을 시작한 지가 한 3년, 한 10개월, 11개월? 약 한 4년 정도 됐고 그 새벽 기상을 시작한 거는 한 2년, 3년? 이 사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저도 이제 습관을 실천하기 전까지는 좀 나태한 타락한 직장인의 장본인이었죠. 어떻게 보면 뭐 술, 담배하고 또 야근하다 보면 이제 스트레스로 술 먹고 나면 그 다음날 늦게 일어나고 집에서 아이들이 놀아달라고 해도 짜증내고 저리 가라고 막 화만 내고 이런 그냥 아빠였고 타락한 직장인이었는데 습관을 실천하면서 처음에 크게 목표를 잡은 게 아니라 습관을 시작하는 시점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루 10분만이라도 10분만이라도 어떻게 습관을 시작을 할 것인가. 하루 24시간 중에 온통 나쁜 습관으로 허비되는 내 삶 24시간 중에 어떻게 이 하얀, 더러운 물이 있는 곳에 어떻게 하얀 정수된 물을 처음 떨어뜨릴 것인가. 그걸 저는 이제 10분에서 찾았어요. 10분에서 찾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해서 낭비되는 시간을 이렇게 기록을 해봤거든요. 하루 24시간을 내가 어디에 쓰고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좀 뭐랄까 습관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들이 짜투리 시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버스, 출근 버스 기다리는데 한 10분 정도 남는 시간에 책을 읽는다거나 점심시간에도 밥을 먹고 와서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책을 조금 읽는다거나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짜투리 시간을 10분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은 이게 10분이 20분 되고 그렇죠. 뭐 1시간 되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한계에 딱 부딪히더라고요. 이게 내가 만들 수 있는 짜투리 시간을 다 모아봐야 1시간 정도밖에 안 되겠다. 맞아요. 이런 어떤 한계치가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계치를 넘어서까지 저는 습관을 계속 하고 싶은데 그런 욕심이 좀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때 이 시간을 더 늘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새벽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한테 영향을 많이 준 분이 한 분 중에 하나가 구분영 선생님이거든요.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쓰신 구분영 선생님께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제가 참가를 했었고 그 프로그램에서 제 와이프도 만났고 그리고 구분영 선생님께서 주례까지 서주셨어요. 특별한 이력이 있는 분인데 그분이 했던 게 직장 다니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까지 2시간 동안 글을 쓰고 그리고 매년 3년 동안 책을 내고 그다음에 회사를 그만두셨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하나의 큰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서 책을 읽고 글을 쓰자라고 시작을 해서 처음부터 지금 저는 현재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기 시작한 지 한 1년 좀 넘었거든요. 그 전에는 제가 출근 버스를 타기 위해서 일어나야 하는 마지못해 꾸역꾸역 일어나야 하는 시간이 5시 45분 정도였어요. 그때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고 회사 버스를 타고 출근하기 위해서 5시 45분에 일어나야 하는데 여기에서 1분씩 아니면 45분에 일어났다면 44분에 일어나자 아니면 45분에 일어나자 그다음에 좀 되면 35분에 일어나자 이렇게 조금씩 앞당기다 보니까 지금은 그 시간이 쌓이고 그런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서 현재는 3시 반에 일어나게 된 거죠. 저도 이제 3시 반에 일어났었거든요. 그렇죠. 처음에는 처음에 3시반에 일어났는데 처음에 6시부터 시작했어요. 그렇죠. 6시부터 일어나서 땡기던 게 3시 반에 일어나는데 회사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3시 반에 일어나니까 유튜브 찍고 이런 시간이 있는데 부족하죠. 부족하죠. 부족한 거예요. 맞아요. 부족함을 느껴져요. 2시 반까지 땡기게 됐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참 좋은데 많은 분들이 결심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마 많은 분을 상담하시고 또 코칭을 해주셔서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찍 못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이런 아들에도 의지력을 갖고 일어나긴 하지만 지속하지 못하는 거죠. 지속하지 못하는 거죠.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제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부분은 새벽에 그렇게 힘들게 내가 일어나서 뭘 할 거냐. 내가 일어나서 해야 되는 루틴이 없는 거죠. 이렇게 정말 일어났는데 컴퓨터를 켜고 처음에 목표는 글을 블로그에 글을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컴퓨터를 열고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인터넷 기사에 눈이 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 기사 재미있겠네. 잠도 깨 읽게 하면 이거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 빠져서 한번 읽기 시작하면 새끼로 빠지는 거죠. 그러다가 시간 낭비하고 그러다가 내가 그다음에 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하루 이틀 지내다 보면 정말 결정적인 순간 내가 새벽에 딱 일어났는데 나의 내가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왜 이 새벽에 너는 일어났니? 라는 질문이 딱 와요. 현타가 딱 와요. 네, 맞습니다. 오면 이 질문에 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새벽 기상을 해서 먹고 자는 게 뭐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 힘든 고난을 이겨내서까지 일어나야 되느냐라는 이 나의 내가 던지는 질문에 답을 하면 저는 그때 일어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맞아. 내가 왜 일어나지? 그래 뭐 오늘은 어제 술도 먹었으니까 피곤하고 하니까 내일부터 아니면 모레부터 몸이 컨디션 회복을 하고 나서부터 하자라고 합리화, 자기 합리화를 시작하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나의 뇌가 던지는 질문에 답을 할 준비가 안 돼 있거나 망설이는 분들은 그때 지속하지 못하고 포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내 의지력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순간, 그거를 극복하는 나만의 어떤 뚜렷한 동기. 이게 있는 분과 없는 분이 결국은 습관을, 새벽 기상을 성공하느냐 마느냐에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분명히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새벽 기상을 해서 먹고 자는 게 뭔가가 내 스스로 딱 정립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저도 사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뭐 잘 크지 않은 채널이지만 미라클 문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제가 만드는. 근데 그거는 이제 컨텐츠가 되게 좋은 게 올라간 게 아니고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오늘 기상시간이 몇 시에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제 무슨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명서를 읽어주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뭐고 오늘은 어떻게 하루를 보낼 것인지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반복돼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그걸 계속 사람들 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이걸 찍으려고 이제 저는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이거 안 찍으면은 그러니까 그래도 조회수가 1은 나와요. 1이나 2는 나와요. 그쪽에서 35명이나 있었고 그것도 하고 홍보 다르는데 정말 왜 보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의식하고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계속 장치를 마련하니까. 맞아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게 내가 꼭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이 있어야만 되어야만 내가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어야만 지속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저 같은 경우도 제 핵심 습관 3개는 지금 4년 동안 거의 바꾸질 않았거든요. 그 습관 3개가 책 2페이지 읽기 그리고 글쓰기 2줄 그리고 팔굽혀펴기 5회. 되게 간단하고 사소한 거예요. 이거 하는데 한 9분 5초밖에 안 걸려요. 이걸 이렇게 작게 잡은 거는 나의 뇌가 거부감을 일으키는 것을 최소화해서 내가 감정적으로 힘든 날 스트레스 받은 날 이런 엉망진창인 날도 습관은 성공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뇌에 뇌가 주는 이 저항감을 최소화시켜서 내가 힘든 날에도 성공은 일단 해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양심적으로 가책을 안 느끼고 계속 그 다음 날도 할 수 있는 그런 교도보가 되니까 그래서 작게 잡긴 했는데 이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컨디션 좋은 날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해도 되고 제 성장을 위해서 3시간도 해도 되고 4시간도 해도 되거든요. 어쨌든 최소한의 제가 일어나서 아침에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처음에 저도 이제 자기 학원을 한 번 쓰고 말하기를 하고 있어요. 추가를 하고 있어요. 그 핵심 습관 3개 이외에 하다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늘기 시작했거든요. 좋은 습관이 제 하루의 나쁜 습관을 잡아먹고 좋은 습관으로 다른 시간들이 채워지는 거죠. 긍적적인 효과가 이렇게 선순환 효과가 발생을 해서 그래서 일단은 일어나서 자기 학원 한 번 말하고 노트에 이렇게 적어요. 그리고 거기다 꼭 시간을 적어요. 순번하고 오늘이 며칠째인지. 그런데 이걸 놓치면 그다음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쭉 지금까지는 다 새벽에 일어난 시간들이 숫자가 다 표시되어 있는데 못한 날 오후 한 저녁 7시쯤에 했다고 하면 그 순간이 저는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다른 것들은 다 새벽에 했는데 이날만 왜 오해했었다라는 이런 아웃라이어?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규분포에서 벗어나는 이런 일들을 최소화시키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거를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게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어떤 보상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습관 참가자분은 이 커피, 뜨거운 커피를 마시는 그런 순간에 대한 짜릿함? 짜릿함 보다는 따뜻함 이런 거. 그러니까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 일어날까? 침대 밖을 이불을 걷어차고 밖으로 나갈까? 말까? 이렇게 갈등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한 5초에서 10초 사이에. 이 10초 사이에 보상을 떠올리는 거예요. 아, 이거 일어나면 내가 따뜻한 커피를 마실 수 있어. 그 따뜻한 커피가 주는 어떤 향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면 좀 더 내가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자극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유와 보상이 있어야지만 습관을 만들기가 훨씬 수월하다. 그렇죠. 지속할 수 있는 어떤 강력한 동기가 되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아침 일찍 일어난 습관을 만들 수 있는지 한 번 그 비밀, 비결 한 번 들어볼까요? 일단 지금 얘기한 거를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너무 처음에 평상시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아침 시간이 있을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나는 보통 평상시에 일어난 시간이 7시다. 오전 7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블로그나 아니면 SNS에 다른 사람들이 새벽 기상을 4시에 한다. 아니면 5시에 한다. 이걸 딱 보고 이제 현타가 와서 나도 그럼 저 사람처럼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7시에 일어나는 분이 갑자기 5시로 일어난다거나 4시에 일어나면 아마도 한 달 이상을 지속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일주일도 힘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맞아요. 이게 너무 갭이 크거든요. 내가 내 몸이 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큰 변화를 일으키면 뇌가 가만히 있지는 않거든요. 뇌에 이제 기저핵과 전전지협이 있는데 기저핵이 과거 습관을 담당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저핵이 계속 뒷다리를 잡아요. 그래서 이제 저항감이 마찰이 더 커지면서 몸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자꾸 합리화를 하게끔 유도를 하죠. 그래서 7시에 일어나는 분이 새벽 기상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6시 50분부터 아니면 6시 55분을 1차 목표로 잡고 시작을 하는 게 저는 제일 성공을 하고 이제 올해 지속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6시 50분에 이제 뭐 작심 3일이라고 하잖아요. 3일, 5일 어느 정도 일어나면 이제 또 당길 수 있는 겁니까? 몸이 힘들지 않다라고 느끼면은 조금씩 조금씩 줄어나가는데 개인차가 되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침형 인간 있고 저녁형 인간 있고 이런 것처럼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일어나서 기록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알람은 6시 50분에 맞춰놨지만 어떤 날은 알람을 끄고 좀 더 자다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한 달 정도 이렇게 내가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몇 시에 일어났을 때 좀 더 괜찮은지. 그래서 한 달 기준으로 조금씩 5분씩 5분씩 이렇게 당겨보다가 좀 힘들면 다시 5분 뒤로 일어났다가 이렇게 마이너하게 튜닝을 해나가면서 하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는 새벽 기상을 성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한 이유를 만들고 보상 체계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일어나던 그 습관에서 조금 조금씩 당겨서 자신이 원하는 기상시에 맞추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아침 일찍 일어나면 이 세 가지를 딱 하시면 된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무리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벽 기상에 성공하기 위한 성공 비결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야 할 강력한 이유, 나만의 강력한 이유가 첫 번째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어나서 내가 나한테 스스로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금상첨화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처음에 세팅을 할 때 내가 평상시 7시에 일어나는데 갑자기 4시에 일어나겠다. 이렇게 무리한 목표를 잡기보다는 5분씩 작게 목표를 설정을 한 다음에 이 5분이 성공을 하면 그다음에 10분, 15분 이렇게 일찍 조금씩 당기면서 내가 일어나고자 하는 시간을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그 습관의 완성, 저자 이범용 작가님을 모시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법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